88번 들어오세요 이력서 사진이랑 좀 다르시네요? 아, 거기 성형정이에요 미안해요 이러해서 한 번 일어나 보실래요? 네 왜 훑어보세요? 아니, 저기 훑어보는 게 아니고 뭐 하시는 거예요? 그러니까 제가 이런 기분이에요 아, 경력이 없으시네요 네, 제가 이번에 졸업해서 경력이 없어요 아, 저희는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을 채용하거든요 그럼 신입은 경력을 어디서 사요? 자격증이 있으세요? 네 한국어 자격증이 있어요 아니 당연히 여기가 한국이니까 잘하셔야죠 네 그럼 이런 거 저보다 더 잘할 수 있어요? 하파타카 차차 사바 마라 단락 햇볕 택기야 체제야 샤벼며라 가량야 희굳 저희 연봉이 그렇게 높지가 않아서요 그럼 야금특금비는 따로 주시겠네요 저희 회사 특성 상 야금이 많기 때문에 아! 이거 바로 그 열정패라는 거예요? 아, 회사 특성상 그게... 네, 면접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고요. 저희가 다음에 다시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꼭 연락주세요. 사실 제가 내일도 면접이 있거든요. 수고하세요.